안녕하세요 리티뮤즈의 재현이에요 오늘은 쓰레기나라 공연하고 촬영하는 날인데요 저는 나중이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안녕 왜 쓰레기죠? 안녕하세요 쓰레기나라에서 쓰레기 1위 맡게 된 임나영입니다 임나영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나라의 쓰레기 2를 맡게 된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나라에서 쓰레기 3을 맡게 된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나라에서 쓰레기 4를 맡게 된 박채윤입니다 채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나라에서 쓰레기 5를 맡은 김태희입니다 채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쓰레기나라에서 쓰레기 7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나라에서 나중이 역을 맡은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이재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쓰레기나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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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생일이니까 이 후보가 아니라 수시라 여긴 쓰레기나라 버럭기만 하니 공부도 하네 길도 하네 선고도 하네 숙제도 하네 동생도 하네 엄마를 흘리고 하네 여긴 쓰레기 나라 버럭기만 하니 uckleball 재미있게AULT 거룩 사이즈 감사합니다.